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벌써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완고함의 비용 청구 선거죠. 그리고 선거 이전에 이 엄청난 주제를 꺼낸 것은 부정직함의 비용 청구수가 날아온 겁니다. 좌파들은 그렇게 하는데 익숙하지만 우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거에 한 몫을 잡겠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주제를 이렇게 끌고 나옵니까? 이 여러분들의 기사 여기에 수백 명 여러분 글을 남긴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 팍팍 떨어집니다. 차분히 대화하고 준비해서 할 일을 이따위로 하니 왜 벌통을 쑤시고 난리 한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저렇게 거칠게 처리할까? 당신은 천상검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번 건은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호재에다 이야기하죠. 선거를 만져서 국민들이 순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데 무진장 좋은 초대형 호재인 겁니다. 불통, 옹고집, 아집으로 가득 찬 분이 왜 병원을 방문하십니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불통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여러분 이 안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고 연대통 직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거를 추진했겠죠. 관료들은 여러분들 이거를 들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선거에 나름대로 노화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안을 들고 나왔겠죠. 선거에 재미를 좀 보기 위해서. 그럼 관료들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착 대령을 할 거니까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권자에 오르게 되면 주변에 대통령이 눈과 귀와 입을 이런 다 장악하려고 있는 세력이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비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사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 진짜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크로스책을 해야 되는 거죠. 측근들이 이러면서 제안하는 의로 문제에 대한하고 다른 라인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항상 그 정보를 왜곡해 가지고 자기들 페이스로 대통령을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한 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직계 가족만 1백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1백만 명이 국힘을 안 찍고 민주를 찍으면 2백만 표 차이가 납니다. 의사들의 친인척 반대하는 일반인 포함 2백만이라면 4백만 표 차이가 납니다. 3백만 명이면 6백만 표 차이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셈법도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못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딱한 겁니까? 의사들아 여러분들 연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미 엎드려진 물이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대통령께서 의사정원 2천 명이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 미루시고 일단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가지고 점진적인 의사정원 학대 방안으로 이렇게 물꼬를 터셔서 일단 진화를 해야 선거를 치룰 거 아닙니까? 여기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 모양입니다. 대화하자. 단 2천 명은 협상 없다.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점진적 계획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네.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양반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게 이런 참부진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여기서 대통령이 한 말씀 딱 던졌으면 가장 좋은 것은 원안을 고수하는 거지만 의료계의 뜻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점진적인 그런 추진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런 탁 던졌으면 확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참 내가 볼 때는 대화하자. 단 2천 명은 협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 기사의 핵심은. 불통이 또 불통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열린 협상을 할 건가요? 당신 때문에 국힘당 표가 다 날아갑니다. 정권이 여당을 선거에 사주로 몰아넣는 것은 건국일에 처음 봅니다. 협상 또 협상해서 국민들 좀 안심시키기 바랍니다. 이 불통들아. 재미난 표현입니다. 정권이 여당을 선거에 사주로 몰아넣는 것은 대한민국 극목하고 처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쓴소리 하는 것은 무슨 대통령의 억하심정이 제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도 문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압승을 허용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패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건수한 차이로 패배를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빌미나 이런 걸 제공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뭡니까? 상대방이 압승하도록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으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딱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아직도 제대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서 물러서라면 과감하게 이번에 그렇게 딱 던졌으면 그냥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관섭 실장 아닐 거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정도 되겠죠. 복지부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결국은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이미 늦은 것 같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딴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모양이에요. 부인 이야기는 잘 안 듣겠으니까 대외 남자들처럼. 뭐든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론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론이 가변적인데 표를 더 얻겠다고 이런 조치를 총선전에 터뜨렸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들 뭐죠? 불받을 일인 겁니다. 이게 윤통 스스로 우배 통수에 걸렸고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정원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소하지 마시고 이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까? 정원수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못 받고 대화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잘 해결해야 되는데 국팀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 투표를 만질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거부감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끈덕지, 후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이런 발생했을 초창기 부터 내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에게 초대박 고재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판단력이 없어 가지고 무슨 여러분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